미스 에어 미스 에어 미스 에어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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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처음 볼 때는 랩스맨의 진이 양을 부리였고 한쪽은 리얼론을 부리였어 목 진이 빠져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도 안왔어요 잘생겼어요 네 오늘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좋네요 너무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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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생각보다 지금 스탠드를 쓸 노래가 뭐지 좀 다별게 안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다별게 없네 여기야 여기야 이렇게 제가 저는 하트랑 모델데 또 다른 팬분들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분들도 보지 수 있을까 있어야 여러분은 이렇게 나의 말을 지 번쩍이 잘생겼어 아 아니 아니 자는 사랑에 비해 너가 내 사랑에 비해 너는 이네 너는 이네 너는 이네 너는 이네 너는 이네 네 말가 안 돼 내 뒷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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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을 씻어주겠지 않아도 느끼게 너네 나를 먹고 싶어 눈물은 뭐라고 해도 오와 네 생각을 너도 지적일 수저까지도 볼 수 있는 걸 너네네 나를 먹고 싶어 눈물은 내게 스며라 너네네 나를 먹고 싶어 눈물은 내게 스며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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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어쩌면 우리는 후회하지 모르겠지만 오.. 초첨이 해 빨리 스며들어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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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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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